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친구들이 놀리니까 학교에 있기 싫어서 매일 조퇴했거든요. 그냥 학교에 거의 안 있었어요. 거의 집에. 거의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았어요. 제가 학교에서 그런 게 없으니까 안 좋은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많이 해서 부모님하고도 사이 좋아지고 그래요.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 학교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교육과정도 그렇고 학생들이 요즘 운동하기를 참 싫어하고 또 운동할 시간도 없고 시간이 있어도 운동할 줄을 몰라가지고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특히나 여학생이기 때문에 여학생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교육과정에 편성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체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했고요.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고 적응해서 학생들이 스포츠가 즐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체육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. 1학년 때부터 국민건강체조하면서 키도 많이 크고 몸매도 많이 좋아지고 성격도 더 활발해진 것 같고 친구들도 사이가 더 많아지고 후배들이랑도 많이 알게 되고 친구들도 더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.